건물도 그렇고 약간 긋자도 그렇고 거리 잘 기억해 놓으세요. 차차도 좀 하세요. 두 명 세정. 야 찍어! 자 자 자 차려. 아니 도대체 엄마는 어디 계시지? 엄마 저 앞에 가서 하나, 둘, 셋 어? 아무아무? 아닌데? 이게 조금만 더 나와보세요 하나, 둘, 셋 포르투갈 양식으로 재웠는데 중국 사람들이 살고 있다 어, 인대 작품 배꼴 배꼴 으흐흐흐 아흐흐흐흐 아흥 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 화이트님 스파이치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